저는 제가 생각하는 춤꾼은 궁금하죠 저는 누구를 춤꾼으로 뽑을까 저는 딱 지금 떠오른 친구들은 카이 이건 너무 제가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카이랑 태민이 정말 느낌 있게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너무 많죠 리사도 리사 씨 리사 씨도 너무 잘하고 모모도 각자 스타일이 다른데 너무 잘하고 청아 너무 잘해요